안녕하세요. 태조 박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2차 전지주들 투자 전략 중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2차 전지주들을 왜 갑자기 가지고 왔냐고 하냐면 저희가 저번 시간이었죠.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업종들이 갈 것이냐. 이게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이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러한 모양새가 계속 나오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그 일례로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인터넷 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2차 전지주들이 그동안 소외받아 썼던 것들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2차 전지주들이 우리 꽃돼지님 말씀하셨듯이 망필, 망하는 필인데 저는 그래도 그중에서 좀 잘 고르면 그래도 좀 일정 부분 좀 단기 트레이딩 정도 이렇게 장기로 보기는 조금 힘들 거라는 거를 이번에 좀 공부하면서 좀 느끼긴 했는데 그걸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조선주, 조선 기자제주들 그리고 지금 비만치료제들 헬스케어 관련주들 트럼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LFP 같은 것들 관련해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제가 저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구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구체를 그렇잖아도 제가 이제 전구체를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 전구체전 개막이라고 참 기가 막힌 제목을 가지고 신영증권에서 7월 1일 날 이렇게 리포터를 썼는데 이게 에코 프로버티하고 에코 앤 드림에 관련해서 이제 업황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좀 썼는데 저는 굉장히 좀 일리가 있는 모습이고 중립적인 모습에서 봤었을 때 아 트렌드에 그래도 이 전구체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되면 맞게 생겼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두드러지는 에코 앤 드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겠다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일봉 차트긴 하거든요. 에코 앤 드림 이렇게는 좀 최근에 이제 5월달쯤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주춤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느 순간에 다시 위쪽으로 좀 방향을 틀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 반달곰님 말씀하셨듯이 피바다에서 매수하는 뭐 이러한 느낌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일봉은 이렇게 좀 쭉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월봉상의 이렇게 에코 앤 드림 기준으로 딱 봤었을 때 보면은 이게 제가 이제 약간 중장기 차트 추세를 보느라고 좀 잘 본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20개월 평균선 옆으로 이렇게 쭉 횡보를 하면서 이 지지 라인 자체는 좀 탄탄하게 이게 좀 잡아주는 모습이에요. 저도 뭐 이제 추세로 막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시장이 좀 변하는 트렌드에서 저번에 나섰던 것처럼 이제 그 뭐 그 저희 매그미키션 7 종목이 빠지고 러셀 2000 종목이 올라가듯이 뭐 이러한 종목군 중에 하나가 이런 종목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이제 공부하고 왜 이걸 종목체를 일단 좀 봐야 되는지 좀 일리를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은 제가 사실은 2차 전지주들 이제 동밖 기업을 주가를 이렇게 좀 분석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딱 생각이 났었던 게 뭐냐면은 요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사실은 요게 제가 업그레이드를 다 했는데 이게 먹히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거장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제가 요거를 왜 가지고 뭐냐면은 이걸 보자고요. 그러면 왜 종목체를 봐야 되는지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IRA 그 세액공제 쪽에서 아마 2차 전지 특히 소재 업체들이 좀 골치가 아플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IRA가 요구하는 이제 완성 전기차 업체보다는 배터리 이제 광물하고 부품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놨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광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은 미국이나 아니면은 FTA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하고 가공하는 비중이 요 비중이거든요. 2020 당장 이번 연도에 50% 맞춰야 돼요. 50%의 비중을 요기에서 이렇게 맞춰야 돼. 체결 국가에서 추출 가공이죠. 광물이. 그리고 이제 2025, 6, 7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부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북미에서 제조 조립 공정의 북미에서 북미에서 직접 요것도 이제 갈수록 이제 100으로 이렇게 짱 맞춰지는데 우리나라 업체한테는 이게 너무 가공같이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FTA에서 체결한 이런 추출하고 가공 추출한 것들 2차 전지 중에서 대부분의가 이제 뭐 저희가 리튬하고 이런 것들 다 중국하고 저희가 수입 비중이 한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부 규정이 어떻게 좀 바뀌었냐면은 여기에서 핵심 광물 중에서 핵심 광물 중에서 미국하고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경우에도 FTA 체결국에서 일정 부분 조건을 만족해서 가공을 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하겠다 해서 한시름을 딱 놓은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이 핵심 광물에 핵심 광물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양극이나 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 재료 양극 활물질 이 양극 활물질이라는 거를 통해서 저희가 전구체를 만들죠. 저희가 이제 전구체가 여러 개가 좀 성능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양극재 구조에서가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저희가 많이 들어봤었던 게 이런 구조들 좀 많이 볼 거예요. 보면 양극재 구조 중에서 이런 거 많이 봤죠. 뭐 LCO가 뭐냐 그렇죠? 리튬하고 산화코발트 뭐 NCM이 뭐냐 NCA가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보면 이게 다 이제 전구체 쪽이죠. 리튬코발트 망간 니켈코발트 망감이죠. 저희가 니켈코발트 망간을 대표적으로 삼원계 쪽에서 하는 이런 전구체 쪽 그러면 LMO도 있고 저희가 많이 들어본 거 LFP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전구체에다가 이제 리튬을 섞어가지고 저희가 양극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면은 야 그래도 한시름 좀 넣었던 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한시름을 넣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있죠. 이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보면은 배터리의 그 부품으로 돼서 북미에서 제조 조립빙 이 밑에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양극 활물질은 이제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이 양극판하고 응급판은 미국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같은 경우에는 이 양극 활물질 같은 경우는 만족을 딱 하는 거죠. 활물질하고 이런 양극판 응급판 같은 게 이 F-IRA가 요구하는 영내 비중하고에 어떻게 이렇게 딱 부합하게 좀 맞았어요. 한국의 입장을 좀 이렇게 봐주는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딱 나오는 거죠. 갑자기 대신에 중국이 계속 제가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게 안 입고 온 거예요. 보면은 한국이 이렇게 비중이 높아가지고 이러한 것들 세부 구정에서 약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추출했을 때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하는 걸 했지만 야 그래도 중국의 지분이 25% 넘는 이런 합작사를 만들고 그 합작사에서 나온 소재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면 보조금에서 제외할 거야 이런 얘기가 딱 튀어나오기 딱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게 근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에 중국이 워낙에 소재 쪽에서 꽉 잡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배터리 합작사들을 중국하고 좀 많이 만들고 밖에 없는 거죠. 중국에 대한 소재 비중이 너무 커서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이제 2023년도 좀 자료인데 SK온하고 거란메이 같은 거 투자 전구체 쪽 오만톤 이런 식으로 LG와 화요코말트 이렇게 소재 이렇게 저기 합작을 해서 같이 투자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같이 함께 이렇게 합작사를 만들어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런 데서 그래서 제가 이제 2차전지주들 인데 전략을 딱 말씀드리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일단은 양극제 그냥 음극제 아직 회복이 좀 덜 되는 모습들 그리고 저희가 2차전지 셀 업체들 있죠. LG에너지솔루션 SDI 보조금을 제외를 하면 실적이 이제 뚝 떨어지는 기업분들 그래서 아직 P와 Q 저희가 이제 수출량이라든지 판매가격이 아직 회복이 안 되는 기업들은 일단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중국집은 25% 넘는 K-바테리가 보조금 제외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떤게 있냐면은 저희가 잘 보실 중국집은이 굉장히 한 60%대 70%대까지 높은 데는 올라갈 거거든요. LG화학이나 하유코바이트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 주요 사업이 잘 보면 정구체 정구체가 되게 많아요. 정구체 정구체 정구체나 니칼 중간제 뭐 이런 것들 여기에는 뭐 저기 양극제 이렇게 돼 있고 얘도 이제 중국업체 CNJR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양극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정구체 부분이 이 정구체 부분이 이제 서서히 중국의 지분을 줄여가면서 국내 업체한테 의존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체 관련주들을 이러한 정책 때문에 일단 1순위로 좀 봐야 되는 게 2차전지 중에서 전략은 네 위에 것들 IRA 법안에서부터 타고타고 들어오면서 이 눈에 꼴에 좀 별로 안 보고 싶은 이런 해외 우려 국가들 있죠. 그거에 대표적으로 중국을 지정을 하면서 그러면은 중국에 중국이 떨어져 나가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국내 업체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1번 정구체 그러면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좀 할 거고요. 종목은 아까 전에 앞에서 뭐 다 나와 갔으니까 즉 그 특징만 보게 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럼 이 골치 아픈 IRA 같은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 IRA 맞춰가지고 어쩌고 하느니 이런 걸 하느니 IRA 법안하고 상관없이 그렇죠? 상관없이 단순하게 현재 P하고 Q가 늘어나는 조짐이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제 Q가 회복이 되면서 서서히 회복이 되면서 P가 회복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지표로서 나오는 것들 요게 두 번째가 동박이거든요. 사실은 동박 이렇게 봐야 되고 세 번째로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나 해외 집단 우려 국가들을 압박을 해오면서 압박을 해오면서 중국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 이제는 이 국가가 잘 만드는 배터리를 더욱더 집중을 해서 예 집중을 해가지고 그거를 더 생산을 해서 해외 쪽에서 확장을 시키는 거죠. 확장 그렇죠. 이런 위기감을 중국이 느끼니까 우리가 잘하는 배터리를 해외 쪽에서 지금도 그렇잖아도 굉장히 비중이 큰 이 LFP 배터리 굉장히 큰데 이거를 해외 쪽으로 확장을 시켜버리면 국내에서도 값싼 이런 LFP 배터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2차전지 셀의 성능이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기술력으로 승부를 봐서 이런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는 건 북미시장 북미시장을 좀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지금 들어가는 게 그래서 블랙마스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리콘 응급제 이런 쪽을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차전지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오늘은 이 전구체 얘기를 뭐 잠깐 좀 해드리도록 하게 되면 전구체죠. 암만 봐도 이거 너무 제목을 잘 든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이걸 보자고요. 이게 그래서 중국을 막아버리면 중국을 막아버리면 결국에는 저희가 북미 시장의 전구체 수급 상황을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현재 쇼티지가 중국에서 북미 쪽에서는 예상이 되는 거죠. 매크로 쪽으로 사실 뭐 이것만 놓고 봐도 앞에 있었던 것들하고 맞물려 봤었을 때 이런 정책주하고 정책이나 이런 수급 전망을 맞물려 봤었을 때에는 저희가 2차 전지주들이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만 갖췄다면 전구체를 지금 금리나 시기와 맞물려서 종목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현재로는 비록 트럼프 이슈 때문에 트럼프 이슈 관련주들만 다 모였지만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종목이 확산되면 충분히 2차 전지 전구체 쪽으로도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북미 쪽 전구체 수급 현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쇼티지가 쇼티지 비율이 한 58까지 북미에서 전구체 수요가 이렇게 커지는데 전구체 공급이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업체들 그렇죠? 이런 업체들을 계속해서 좀 찾아야 될 걸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대로 앞의 것들 내용하고 스토리 잘 생각을 해보면 전구체가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23년도 기준으로 야 중국 수입의 정도가 96%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적 중국에서 야 수입을 예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하게 봤었을 때도 전구체 캐파가 80% 이상의 다 중국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 이거 중국에서 전구체를 조달해야 되는 이슈가 당장 올해부터 맞물리기 시작을 2025년도부터 맞물리는 거죠 하고 있는데 이런 북미 쪽에서 셔티지가 이렇게 50% 이상 난다는 거는 말 다 했죠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하는 게 2025년도가 그래서 전구체 업체한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핵심 이 핵심 광물 부품 쪽에서 우려국가 지정 2024년도 5년도부터 비중이 비중이 50%를 넘어가서 충족해야 되는 비중 이거는 FDA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가공하는 것 하는 게 60, 70, 80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당장 발 떨어졌죠 당장 이렇게 발 떨어져 발등에 붙 떨어진 거예요 전구체가 이제 딱 보니까 문제가 좀 하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내재화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내재화율이 잘 보면 내재화율이 되게 낮다는 게 왜 또 이런 전구체 업체들한테 되게 중요하냐면 쇼티지의 쇼티지를 계속 불러일으키니까요 내재화율이 계속 해줘야 되는데 국내 업체들이 내재화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거 보면 국내 양극체 업체 전구체 내재화 비율을 보게 되면 2023년도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다 50% 미만이에요 50% 미만인데 2030년까지 이렇게 가도요 잘 보면은 이 내재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6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업체별로 뭐 에코프로비엠 LNF PTM이 암만 2030년도까지 가도 내재화율이 40에서 58%까지 밖에 안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쇼티지가 물리고 물리고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향후에는 향후에는 증설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증설도 계속 캡팍 향후로 갈수록 늘리고 있죠 거기에 쇼티지 때문에 수주 모멘텀 있고 그렇죠 추 늘고 피 늘고 요게 이제 전구체들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라는 거죠 잠재력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런지 2025년도에 쇼티지가 진짜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볼까요 쇼티지가 자 이걸 볼게요 쇼티지가 얼마나 나는지 요걸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뭘 가지고 볼 거냐면은 이 LG에너지 솔루션 네 네 이게 전구체 전구체 캡파죠 생산능력 생산능력 인데 이게 LG에너지 솔루션이 얼티엄스 LG 1,2 공장에서 25년도 캡파가 95기가와트씨 그죠 요거는 전구체가 아니고 셀업체 셀업체의 캡파인거죠 캡파 전구체가 아니고 다시 전구체 캡파가 아니고 이 LG에너지 솔루션을 예시로 했었을 때 이 셀 생산하는 배터리 셀의 캡파 그죠 생산능력이 2025년도에 이 얼티엄 셀지만 놓고 봤었을 때 95기가와트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그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어떤 형상이 일어내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2025년도만 봐도 LG에너지 솔루션의 얼티엄셀즈 공장 현황만 놓고 봤었을 때 전구체가 얼마나 쇼티지가 나는지 숫자로 보자고 그죠 자 아까 전에 자료 봤더스치 LG에너지 솔루션 얼티엄셀 공장이 2025년도 말 기파가 95기가와트씨라고 했어요 생산능력이 그러면 실질 가동물 목량을 67기가와트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67기가와트에서 들어가는 전구체 수요는 약 8.4만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025년도에 전구체가 8.4만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보면 2025년도 내재화율이 되게 낮다고 했잖아요 전구체가 포스커퓨처엠이 51% LG화학이 45% 예 그러면은 이 LG에너지 솔루션은 이 포스커퓨처엠하고 LG화학으로부터 전구체를 조달을 받는데 내재화율이 50%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포스커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업체하고 합작을 한 것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건데 그거 이제 북미쪽에 조달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왜냐 아까 25% 그거 안 돼요 2025년도에 포스커퓨처엠의 밝히기를 전구체 생산 능력이 5.5만톤 이라고 했어요 5.5만톤인데 중국하고 합작한 거 물량 북미로 못 들어가니까 그거 빼고 그죠 그거 빼고 내재화율 50% 밖에 안 돼요 5.5만톤에 50%면 한 3만톤이라고 하고 그죠 3만톤 50% 50% 50% 2.5만톤 3만톤 되겠죠 8.4만톤이 필요한데 일단 포스커퓨처엠에서 3만톤 가져오고 LG화 LG화 LG화기 현재 이 화유코발트 거 익산 치저우 이거 빼고 한국 고래화연 자유해사 퀸크하고 한국전구체를 합작을 했죠 여기에서 2024년도에 2만톤씩 가동했어요 그럼 이거 플러스 2만톤 해봐요 5만톤이에요 5만톤 당장 2025년도에 전구체가 8.4만톤이 필요하고 이 8.4만톤도 풀케파 95기가와트가 아니고 실질가동을 67로 뚝 떨어뜨려서 해도 이렇게 케파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전구체가 쇼티지가 당장 2025년도부터 이렇게 나는 겁니다 아셨죠 전구체 관련주들이 2차전지주들 올라갈 때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거 하나 보자고요 이거 이걸 보면 사실 3원계 전구체의 생산기발을 지점으로 해서 2022년도 기준으로 전구체 생산능력 기반으로 해서 시장점유율이 이거 GEM GNGR 이거 이 종목 이거 화유 뭐 이런거가 지금 이게 점유율 한 40%인데 이 종목들이 다 중국 업체예요 생산능력 기준으로 근데 이 중국 업체들은 다 중국 내에 중국 내에 중국 내에 중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앞으로 우려국가 지점 그리고 합작 불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점유율이 2021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생산능력은 큰데 이런 제재 때문에 제재 때문에 잘 보시면 2021년도 싹 없어졌어요 얘만 빼고 해외 투자가 제한적이고 핀란드에 6만 톤 투자 계획이기 때문에 이 중국 업체 이거 하나만 빼고 결국에는 2027년도 중국 외쪽에서 해낼 수 있는 삼원계 전구체에서 눈에 딱 띄는 게 이 에코프로머티 들어오죠 에코프로머티가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에코앤트림 들어오고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저희가 보면 전구체 이런 고려아연이나 포스코 퓨처엠을 일단은 조금 저는 제외를 하고 싶은 게 순수하게 전구체만이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수업체에서 찾다 보면 에코프로머티 에코앤트림으로 저희는 압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쪽 측면에서 네 이렇게 좀 보게 되면 방금 얘기했었던 이 하이니켈 삼원계 전구체 전문기업이죠 전구체만 이 두 개의 종목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거 스토리 잘 생각을 해보면 중국 제외에서 북미 시장 중요성이 확보되고 그 중에서 어 수급 부족하고 중국 기업의 합작사 추진이 막혀버리니까 이 기업들이 상대적 기위가 장화되는 거 그러면 이 두 개 종목의 특징을 보고 두 종목 중에서 어떤 것들이 괜찮은지 한번 보죠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 중국의 하이니켈 전구체 1위를 향해서 27년도 아까 MS 기준 저희 아수야 표 한번 봤잖아요 에코프로머티의 전구체 쪽 관련해서 매출 전망이 신용증권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 기점으로 이렇게 단위는 10억 원 기준으로 그래서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는 모습이 계속 좀 낮춰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를 좀 하게 되면은 일단은 2024년도에서는 1분기가 이제 영업이 130억으로 적자가 전환이 된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 됐는데 이제 현재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외형 성장을 해서 매출액 1.1조로 YY 98 이렇게 좀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죠 2025년도 이 퍼 기준으로 135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뜩이나 이제 2차전지주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위의 업체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135배라는 거를 조금은 좀 염두를 해두고 좀 그래요 그렇죠 대신에 저는 에코엠드림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에코엠드림도 정부채 매출이 10억 원 기준으로 780억에서 4천억대 5천억대까지 이렇게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새만금 이 공장 투자가 3만 톤인데 중공일정까지 앞당겼죠 2025년도 3월에서 2010년 말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일단 전구채 매출이 굉장히 점프업이 많이 했습니다 전구채 전사 매출이 191억 중에서 전구채 매출액이 107억인데 이게 이제 전구채 매출액이 765%가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하고 2분기에 전구채 매출이 196억으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나서 저는 전구채주 하면 에코엔드림을 대표주자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에코엔드림 드림 하면 에코엔드림 하면 전구채 이렇게 두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 에코엔머티가 135인데 에코엔드림이 29% 정도 되고 2025년도 전구채 매출이 한 4280억까지 YY로 438%인데 현 주가에 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2025년도 퍼기준으로 한 29배 정도 몇 개 안 돼요 그럼 요게 2차전지주들 전체 셀, 양극자, 분리막, 동박 이런 거를 다 합쳐서 38배 수준인데 요러한 전구채 업체들이 29배 레벨이라는 거는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에코엔드림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투자 전략 중에서 이런 전구채 관련주들 전구채전 신영증권이 있었던 리포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했고요 다음 시간 시간 되면 동박 관련이나 실리콘 응급제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